나 임주경, 여신이다. 단, 화장을 지우기 전까지만 호나, 나야, 나 보드라더니 오빠예요! 오빠! 극혐이네요. 언제까지 아닌 척하려고? 그럼, 맘 잡았어요.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? 근데 왜 쓰니까? 괜찮아요? 이거 뭐야? 함서준? 우리 학교였어? 경태새끼야 사진 찍는 거 다 봤거든? 그럼 우리 오늘 끝나고 학교 근처 떡볶이집 갈래? 친구된 기념으로?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. 예뻐지니까 달라졌다. 나를 보는 아이들의 시선이. 한 명만 빼고. 연기도 못하는 게. 전 15살인데요. 주 2. 도저히 내 아래로 안 보이는데요? 농담이고. 스물다섯 한참 누나 지내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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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 임주경인데. 난 끝났어. 나 건들지 마. 누구 하나 착살 내려가는 길이니까. 비밀 지켜주면 네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. 시키는 거 다 한다고? 너 좋아하는 거. 불쌍해서라도 소문은 안 내겠지. 피도 눈물도 없는. 한 눈 팔지 마라. 쉴 틈을 안 본다, 진짜. 여기! 왜 깍짓도 요즘은 진짜. 야, 너나 본 적 있지? 잠깐 저거 헬멧! 근데 내 방에 있던 헬멧 보고 봤어? 아, 그거. 헬멧은 왜 팔아? 아, 왜? 내일 내 헬멧 꼭 가져. 알았어. 야! 내 헬멧도 안 가져오냐? 꼭 딱 가면 읽어봐. 교실이 꼭 내 여드름 같다.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, 아주. 힘내세요. 남겨진 사람이 오래 힘들어하지 않길 바랄 거예요. 참. 또 뇌물? 선물. 생일 축하해. 주제 파악도 못 하니? 못. 생. 겨. 서. 못생긴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 건데. 미안해. 자리 없으면 앉아. 설마. 나 임주경 말만 들을 건데? 뭐? 네 말만 들을게. 품풀이는 뭐든 나한테 얼마든지 받아줄게. 근데 임주경한테 장난치지 마. 너무 좋아. 자. 제발 그러지 마. 너 이쪽. 너 저쪽. 가자. 가. 가. 나한테도 너 수호신 맞는데. 내 생활 지켜주는 수호신이. 너무 쉬운 거 연주경 좋아하냐? 그러나 넌 왜 이렇게 주변에서 얼쩡거리는데? 안성준! 자부 없더라고!